이제 또 현실에 좀 답답한 소식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인데 가지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진 참 익숙하시죠? 이게 이제 성남 백형동 옹벽 아파트입니다. 이제 이 옹벽 아파트를 어떻게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관청인 성남시청이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준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석인 행정소송에서 폐쇄했다. 법원이 성인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에 손을 둬줬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이건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에 거의 필적할 정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임할 당시에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게 50m 옹벽입니다. 50m 상상이 됩니까? 50m 옹벽을 쌓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16억짜리 반지하 아파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경기도 성남시 벽형동 옹벽 아파트 특효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0월 22일 날 기사입니다. 지난해 벽형동 옹벽 아파트는 성남 판교 바로 아래 남서울시시 인근에 있고 옛날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재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1200가구가 넘는 대단의 아파트지만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느라 높이가 50m 길이가 300m를 넘는 옹벽을 끼고 있다. 시장 일각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판박이 안전한 시선이 있다. 벽형동 옹벽 아파트가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파트는 인과 흑아 과정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관청이 4단계 용도로 상향을 해줬다.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사업을 시행한 민간업자는 고도 제한으로 아파트를 일정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없어 무리하게 산을 수직에 가깝게 깎고 옹벽을 세워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더 많이 확보해 4천억가량의 수익을 냈다. 이수곤 교수는 이 보도를 보고 광력지질도 등을 살펴보니까 옹벽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중앙일보에 먼저 밝혀왔다. 산산태의 권위자가 벽형동 옹벽 아파트 안정성 재검 이게 5월 10일입니다. 바로 어제 기사입니다. 이분이 아마 산산태 분야에 대단히 큰 산산태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붙이는 69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내 재난관리시스템의 현실과 재난인명피해를 획기적 줄이는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 제안서에는 높이 50m 길이 300m의 수직 옹벽 바로 앞에 들어선 경기 성남시 백형동 판교 A아파트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백형동 판교 A아파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가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기간이 주요 쟁점이 됐다. 1,200여 가구에 달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옹벽에 대한 안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2017년 설계심의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늘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덮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 검수 완박에 지향하는 것이 이런 모든 사건들을 백형동 개발 의혹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덮자는 거 아닙니까? 덮기 위해서 유일하게 그들이 한 것이 검찰 수사건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라가 나란 가끔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또 이 당사자가 국회의원에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취임식 날에 이런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천개양을 6월 1일 보궐선거에 출마를 순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인고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개양구에서 호떡을 사먹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등 민생투어를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그냥 그야말로 방탄용 선거에 출마한 거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이재명 전 지사의 개양을 출마 순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 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경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압수육신형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빌인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전 지사의 배임 해미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뭡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방탄용 선거 후보로 출마를 하는지 참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이게 방탄법하고 이제 방탄법에 의해서 방탄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방탄법을 하고 또 이제 방탄 출마하는 거죠. 민주당의 한 중진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비명계, 이재명계 중진이 개양을의 무공천을 무시하고 송영길과 이재명이 밀약을 한 것 같아. 더불음직당의 비명계 중진 의원은 개양을의 후보를 내지 말라고 당이 여러 번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전 지사 측에 밀약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앙일로 이 같은 기사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온다고요? 정말 희한한 집단입니다. 58명이 찬성이고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쩌다가 무슨 무슨 대당 대통령 후보가 또 나오고 또 어디에 안 가려고 뺏지 달려고 꼼수 뿌리고 어떻게 이렇게나 막장 드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2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도 안 하는 겁니다. 인천 개양을이 도망자 뭐 처리장인가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 선거에서 배반 사람이 법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 인천 개양을이라면 개양은 구문이 범법자를 숨겨주고 품어주는 곳에 대해 더해서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천 개양을 국민을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중앙일보에 간단한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올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방탄용 선거를 하고 있다. 방탄용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송영길 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는 586 용태론도 주장해가지고 586을 함께 586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평창한 것이 정치밖에 없는데 4.15 총선 인천 개양을은 정상적인 선거였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였냐?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그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인천 개양을 이 여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1963년생이고 올해 59세입니다. 현재 지역구는 인천 개양구 어리고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고 아마 후보를 국회의원을 그만뒀는지는 제가 확실치 않겠습니까? 저는 오선 의원이고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전 당대표였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2020년도 4.15 총선 결과가 이렇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는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에서는 득표율 11.60%입니다. 이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윤형선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10.87%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인천 개양을 지역구에서는 사전 투표 총수의 22.47%의 사전 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1대 총선 전국 평균 25%가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1%를 했든 2%를 했든 간에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인천 개양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개양을이라는 7개의 투표 동이 있고 투표 동네에 투표소가 44개가 있습니다. 44개 전부에서 관내 사전 투표에서 송영길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44승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를 한 개를 더하게 되면 45승입니다. 45개의 동전을 한 껌에 던져 가지고 모든 동전이 다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송영길 당대표는 인천 개양구을에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지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일 투표를 보시게 되면 윤형성 후보가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100표를 받을 때 당일 투표에서 125.8%를 얻었습니다. 다르게 하면 송영길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큰 표차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윤형성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우편 투표라 불리는 관외 사전 투표에서는 229.4표를 받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는 198.2배 정도를 받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8.7표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 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승리하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렇게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엄청난 격차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45군데에서 다 승리를 합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게 다 전국에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이런 인천 계양을에 지금 누구를 출마시키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방탄용 이재명을 당선시켜 가지고 방탄 그야말로 범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의원의 그런 불체포 특권이라는 이런 특권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특권이 왜 주어져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못하게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련 수사를 못하도록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천 계양을에 송영길 전당대표가 지역구로 있는 것도 정상선거가 아니다는 거죠.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송영길 후보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무자비하게 그런 여러분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22년도 4.15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조작만 한 게 아니고 2022년도 대선에서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도 4%, 10% 많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2017년 대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나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씨는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 참 나라가 이렇게 거짓된 나라가 있을 수 있겠는가.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일인 거죠. 4.15 총선의 송영길에 인천 계양을 지었고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길에 인천 계양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사례. 인천 광역시에는 6개의 여러분들 선거구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6개가. 바로 연수구을, 연수구갑, 서구갑, 부평구갑, 동구미 미추올을, 동구미 미추올갑입니다. 이 숫자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총조작률입니다. 마지막에 꺽세로 된 것이 사전투표의 참가자 수의 17.71%를 조작한 것이 바로 연수구 원리입니다. 민경욱 후보. 여기서 10%, 9%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미래통합당의 이름들 후보들의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7%, 9%, 8%, 9%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상윤 후보는 당시에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면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이 6군데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천에서는 압도적으로 경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한 군데만 여러분들 광화군 웅진군만 북한과 접견지역인 광화군 웅진군만 여러분들 겨우 미래통합당이 있고 나머지는 다 패배했습니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 가운데 13석입니다. 6군데가 이상한 겁니다. 서울은 55%가 이상한데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성부가 바뀌었을 지역이라는 겁니다. 인천의 광역시의 국회의원 자리가 13개인데 13개 가운데서 6개 자리가 엄청나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46.15%가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락이 바뀌었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은 압승했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13석 가운데 12석을 차지한 겁니다. 92.30%를 차지한 겁니다. 12석 민주당이 차지한 12석 가운데 6석이 엄청나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인천에서 여러분들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사전투표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순위가 바뀔 뻔한 곳이 바로 6군데가 있는 겁니다. 13군데 가운데 12군데가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얼마를 인천광역시의 차지한 자 92.30%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13석이라는 것은 13석 가운데 6석이라는 것은 절반에 가까운 46.15%가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인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인천계양의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례는 조금 전에 소독했던 송영길 당대표가 속했던 인천계양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영길 당대표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되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44군데에서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성공을 확실하게 굳힌 겁니다. 당선과 관계없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선으로 한 것이 중요하다.